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펜톤 예비반 수업하고 있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카메라 그리셨네요? 네 토요일날 경희대 이번에 오전 수시 문제였던 카메라입니다 좀 클래식한 카메라구요 여기 지금 사진에 있다가 아마 좀 편집할 때 띄워주시겠죠? 그럼요 이게 자바라 주름으로 되어 있어서 저 덮개를 열고 닫으면 렌즈가 튀어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그런 옛날식 카메라네요 네 그쵸 이거 이미지 검색에다가 주름 카메라 아니면 자바라 카메라 치면 나옵니다 비슷한 것들이 나오구요 소묘도 이거였고 디자인도 이거 카메라 사용해서 하는 건데 좀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안에 다 그리기가 사실 너무 복잡한 요소들이 많아서 조금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네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네 근데 좀 의도는 네 명백하게 영화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블랙 물체? 네 블랙 물체인데 같이 나온 소재가 흰색 네 이상한 수면양말 같은 네 수면양말인지 장갑인지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화이트랑 블랙이랑 명도 대비를 확실하게 주는 게 아마 좀 의도였을 것 같고 다들 그렇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양말 위에다가 카메라 올려가지고 명도 차이를 준다던가 그렇게 풀었겠죠 다들 카메라 한번 당일날 바로 그려봤고요 근데 카메라는 오히려 뭐 할만했을 것 같아요 사실 아 그런가요? 또박또박 잘만 그리면 자동으로 묘사의 물도가 올라가는 소재여서 음 할만했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불만이었던 게 네 흰색 같이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정확히 어떤 무늬인지 어떤 형태인지 양말인지 장갑인지 판단이 정확히 안되더라고요 뒷부분 형태도 아예 너무 모호해가지고 지연해서 그려야 되는 사실 카메라는 어떤 시점으로만 찍혀져 있지만 옆에 살짝 나오는데 나머지 요소들 다 유추가 된단 말이에요 기능적으로도 설명이 다 되고 사진만으로도 저 아래 이상한 고양이 캐릭터 저거는 수는 시험에서 변별력을 준다고 해서 네 지문을 흐릿하게 인쇄하진 않잖아요 정확하게 디자인적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게 사진을 정확하게 찍어놓고 그거를 이제 애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저렇게 모호하게 하는 건 좀 이해가 잘 안되더라 일단은 카메라는 그냥 검은색 덩어리로 잘 찍혀져 나왔고 그냥 블랙에 화이트를 덕지덕지 바르는 시계 표현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어느정도 톤 차이를 주면서 덩어리를 잘 잡으면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었을 것 같아요 시간 싸움이 됐을 것 같고 제시 조건이 명백하게 부분 요소만 활용이 가능하다 나와 있어서 하나 완성품 열심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위에 랜드 부분만 하나 따로 떼서 올렸어요 네 그래서 카메라를 전체를 다 그려서 화면을 채우기엔 조금 시간상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 부분만 좀 활용을 해서 같이 넣어 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블랙 물체에 덩어리를 잡는 꿀팁이 있나요? 꿀팁까지는 아니고 사실 당연한 건데 네 어두운 거를 그냥 블랙 덕지덕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화이트로 외곽 쭉쭉 따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실제감 있는 덩어리감이 좀 안 나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인디고랑 세피아를 섞은 좀 어두운 무채색 계열로 전체적으로 밑색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좀 블랙은 나중에 필요한 곳에만 찔러주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블랙으로 면을 다 덕지덕지 칠해버리면 그냥 새카맣고 하얗게 나중에 화이트로 라인만 따버리는 뭔가 스티커처럼 그려준다거나 그러니까 조금 톤을 좀 풍부하게 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하고 지금 이게 가죽 질감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가죽인지 아니면 그게 이제 패턴이 인쇄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밑색 잡을 때 여기서 살짝 리플레이 시켜주세요 처음에 밑색 잡을 때 네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처음에 올리는 덩어리에서 그 덩어리 잡는 터치들을 나중에 모사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덩어리 잡을 때 보면 되게 무작위한 터치들을 써서 나중에 터치가 될 수 있게 가죽 질감 하나하나를 그릴 수 있죠 그릴 수 있고 프리티가 높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품며되어야 되고 디자인되어야 되는데 소재는 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을 때 일일이 가죽을 그리기 시간상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시간을 따져보면 처음에 터치를 어느 정도 모사화 시켜놓고 나중에 그걸 살짝 좀 느낌을 내주는 식으로 가는 게 시간 싸움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가죽 하나하나 갈라진 것까지 다 그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귀찮기도 했고 네 쌤 만약에 쌤이 고3이었어요 지금 근데 저번 주 토요일에 경기대를 갔어요 오전에 시험을 갔어요 근데 이게 나왔어요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실기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고3 그 시기에서 혹은 재수생이었다면 그러면은 기분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소재잖아요 네 오히려 실기 잘하는 애들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소재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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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밸력이 되게 강한 소재니까 그쵸 그래서 어중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어중간하게 쉬운 체제로만 연습을 해왔다면 사실 여기서는 이제 딱 실력 격차가 확실하게 볼 수밖에 없는 소재인거죠 형태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그리고 경희대라는 학교 자체의 어떤 시험 조건들 소변화 이런 것들 시간도 빨리 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이건 아마 거기 있는 학생 모두가 다 어려웠을 소재이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좀 이득 기본기가 실기력이 좀 되는 친구들이 아마도 조금 실기로 오래 한 재수생 왼수생 아니면은 그림 잘 그리는 학생들은 조금 오히려 좀 유리했을 수도 있겠죠 연습량이 되는 친구들 네 그렇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이렇게 후다닥 당일날 소재지 이거 나왔다는 얘기 듣고 바로 그려봤는데 그 다음에 또 우 또 뭐 나왔죠 네 이상한 전구 6개 들어있는 박스랑 쥐 귀여운 쥐 철사인가 뭐 이상한 쥐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그릴지 안 그릴지 잘 모르겠는데 귀찮아 귀찮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너무 진 빠져서 요즘 귀격이 없어 귀격이 되게 열심히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또 다음 학교들이 있으니까 조금 재밌어보는 소재 나오면 또 바로바로 한번 네 자주 그려주세요 네 자주 그려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자주 만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그럼 안녕 안녕 쁽